eth Stone 가와 라 중에서 독서 감상문으로 쓴 사람의 생각이prosta 나 다시 마취소 시작 가와 라 얘기한거죠? 아까 설명했잖아. 왜요? 시우가 얘기해볼까? 저하고 나에게 생각하였습니다 라는 단어를 들어있다. 아, 생각하였습니다 라는 단어가 들어있다. 뭐뭐라고 생각하였다. 이런 단어가 들어있으면 생각이나 느낌이라고 했죠? 그리고 내용은 글에 나와있는 그대로를 옮겨져 있는거. 그럼 글의 중심 내용을 간단하게 옮겨져 있는거 뭐라고 했죠? 줄거리! 다같이 해봅시다. 줄거리! 책의 내용 맞네요. 그죠? 그 다음에 학교나 집 주변을 좀 더 관심있게 보아야겠다. 식당이나 느낌! 생당이나 느낌! 골충이 모두 사라지는 동물과 식물이 살 수 없게 된다. 책의 내용! 책의? 내용! 내용이요. 맞았네요. 여기 공무처럼 봐봐. 아까 세종대왕에 대해서 쓴거 있죠? 제목을 쓸 때는 위에 한 줄은 띄우고요. 그 다음에 가운데 침에다 쓴거에요. 세종대왕. 세종대왕. 네? 네. 이렇게 쓸 수 있겠죠? 응. 그럼 여기서 중요한 점은 원고지에 쓸 때는 하나씩 씁니다. 수학 교과서를 밀어볼건데요. 수학 교과서는 어떤 도형이죠? 사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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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사각형. 사각형 중에서도? 직사각형. 직사각형. 수학 교과서를 한쪽으로 밀어볼거에요. 자. 밀어본다고 그러면 수학 책의 모양은 어떻게 바뀔까요? 안 바뀌어요. 어쩌네요. 안 바뀌는지 한번 볼까요? 우리 호영이가 제가 한번 밀어볼겁니다. 한번 밀어보세요. 제가 밀어볼거에요. 안 바뀌어요? 어때요? 안 바뀌어요. 왜? 안 바뀌죠? 네. 침만 바뀌어요. 그럼 이런거를 모양이 바뀌지 않고 이동을 하는 것을 뭐라고 할까요?